정렬 쓰여주세요? 어우 네 마치 모델같아요 정면 봐주시고요 네 강렬한 눈빛과 함께 정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셋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왼쪽으로 볼골 봐주시면 뒤쪽도 있습니다 자 셋 네 이번엔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이에요 왼쪽입니다 자 하나 둘 자 렌즈를 좀 골고루 봐주세요 자 셋 네 또한 좀 시크한 포즈도 할까요? 모델처럼 좀 시크하고 네 어 네 시크해요 속면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 둘 자 셋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왼쪽 부족 보겠습니다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입니다 하나 둘 둘 둘 둘 환하게 오면서 하트 웃으면서 예쁘게 웃으면서 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왼쪽도 봐주시고요 왼쪽입니다 예쁘게 웃으면서 왼쪽 봐주세요 자 하나 둘 둘 셋 네 이렇게 스트레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쓰는 룸빙 데이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두 룸빙 데이로 모셔보십니다 자 두 룸빙 데이로 모셔보시고요 same 붉죽 together 스페어 마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